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어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 간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두 분은 공통적으로 의견을 해 주셨는데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부품주로 부각을 받는 에코플라스틱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이 에코플라스틱 나도 전기차 수혜주다. 전기차 수혜주를 엮일 수 있는 모멘텀도 역시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에코플라스틱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코플라스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6%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19%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왜 올랐나요? 에코플라스틱.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도 있다. 아니면 플라스틱 가격 올라가면서 수혜도 받았다.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쭉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저희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어찌 됐건 계속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진짜 경제적으로나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비를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휘발유나 이렇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만 아직 그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량화를 할 때 또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최근 들어서는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범퍼에도 들어가고 휠 케이스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어램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외장용으로 플라스틱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주력 제품으로 현대기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코롱 플라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 수혜주로 얼마 전에 또 최고점 찍었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한 10개월 전에 비하면 가격이 한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가에도 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또 정치 테마주로 약간 부각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또 이면을 더 들여다보면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에코플라스틱도 전기차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는 상황,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엮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걔를 비슷하게 같이 하죠.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에코플라스틱, 김민수 대표님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정치 테마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쪽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실적의 그리고 또 변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플라스틱 범퍼 쪽의 강점이 있다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들인데 특히 자회사가 아이아, 코모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 고무부품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벨브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가 기아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현대차 쪽으로 이번에 신차가 신차 쪽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실적만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분기 때 실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터너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쪽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2기조만 나오게 되면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약간 부담은 부채 비율이 한 470% 된다는 것은 약간 부담은 된다고 보여지는데 돈 잘 벌어서 부채 갚아야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들 올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테마로도 엮였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모멘텀들을 봤을 때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경량와 관련된 부품으로서 최근의 트렌드니까요. 이것에 함께 편승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 실적 터너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더 갈 수 있을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